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너도 해보라고 말하는 등 무리를 빚은 류석춘 교수가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. 류 교수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이 식민지 시대 매춘과 관련한 자신의 강의 내용에 대해 반복된 질문을 하기에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해당 발언은 매춘을 권유한 게 절대 아니며 혐오 발언도 절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앞서 류 교수는 해당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당했습니다.